오늘 오전 질의는 소병원 의원님까지 진행하는 곳으로 하겠습니다. 소병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너른고울 경기 광주시 갑 출신 소병원 의원입니다. 장관님, 지난 2월 1일 윤석열 정부가 의료개혁을 발표한 후로부터 266일 지났습니다. 물론 저는 그날부터가 아니라 전공의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2월 20일부터 의료 대략이 시작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금 의료 대란 관련해서는 정말 의료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건강권과 너무나 밀접하기 때문에 신중히 추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현 정부 같은 경우는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을 한다.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국민들이 어떤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어떤 혼란 속에 있는지 몇 가지만 한번 골라봤는데요. 전공의 미복귀에 따른 의대 교육 문제가 발생해서 의과대학 교육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난 7월 26일 의사국가시험 실기 접수가 마감됐지만 의대생 대다수가 국시를 위한 개인정보공동대출소를 거부를 한 상태에서 그리고 10월 6일에는 교육부에서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 걸 검토하겠다 해서 많은 국민들이 수의대 6년인데 의대 5년이면 사람 목숨이 개별이 되지만 못하냐는 그런 자료 섞인 얘기도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빅5병원 상급종합병원 진료 대기 그리고 연기 등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전공의 91%가 수련을 포기한 2월에서 5월까지 국내 병원에서 숨진 환자가 지난해 동기 대비 2,100여 명 증가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빅5 등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전체 진료 인원과 사망 환자가 모두 줄어들었습니다. 또 반대로 종합병원과 병원에서는 진료 인원이 줄어들었음에도 사망 환자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아마 전공의가 빠지면서 상급종합병원에 응급환자들이나 생명이 위험한 환자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고요. 응급의료 공백으로 많은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전에는 제발 이번 연휴 기간 아프지 마라. 이게 인사가 됐는데 의뢰라는 시작 후에 3월에서 8월까지 병상수 부족 전문의 부재로 인한 119 구급대 재이송 건수가 1,674건으로 그 전년도 1,225건보다 거의 400건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지방의료가 또 붕괴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의료원 35개소 중 33개소 94%가 적자 코로나19 당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지만 회복되지 못하고 병상 가동률 저족, 인건비 체불 등 경영난 심화입니다. 이것만도 아니고 의료대란 수수규련, 건보재정 추입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저는 장관님한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물어봤지만 내년 3월에 지금의 의료대란이 끝납니까? 제가 언제 끝나는 걸 장담드릴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경위 복귀도 할지 안 할지 모르죠. 그렇지만 정국위 분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건 하고 또 수용 못하는 건 잘 설명을 드려서 조기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정경위가 복귀 안 했을 경우 지금의 의료대란 사태가 이보다 더 확대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플랜 B는 있습니까? 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플랜 B가 있는데 그건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그것이 언제 또 바뀔지도 모르는데. 우선은 복귀하실 수 있는 여권 조성이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여야 의정협의체. 사실 집권여당의 대표께서 제안을 했고 그리고 여야 의정협의체의 가장 중요한 의제 하나로 2025년 의대 입학 정원을 상정을 의제 안에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권여당의 대표가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제안을 하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무슨 똥꼬집인지 모르겠어요. 2025년 의대 정원 문제는 절대로 손댈 수 없다. 어디 법으로 정했습니까? 그렇게 손댈 수 없다고? 세상에 그 문제를 저는 지난번에 장관님께서 2천 명 정원도 혼자 했다고 그러시고 아마 이번 25년도 정원 문제에 올릴 수 없다는 것도 아마 장관님이 결정했다고 하실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 중에 그걸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모두가 용산의 결정이다. 대통령실의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맞다. 그리고 지금의 의정 갈등이 마치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 운전하는 기관차와 의료계가 운전하는 기관차가 마주보고 달리고 있는데 충돌 직전이다. 그 충돌했을 경우 누구의 책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민간 의료계와 정부 측을 대표할 수 있는 대통령실이 똑같이 마지막까지 가서 한번 부딪혀서 같이 죽어보자. 누구 책임입니까? 저는 정부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 때문에 당연히 정부에서는 이 사태를 가볍게 안 보시겠지만 이 사태에 대한 수습책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시도를 해야 된다. 제가 보니까 윤석열 정권이 시작한 지 오늘이 898일째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928일 남았습니다. 보름 후면 반환점 돕니다. 저는 우리 공직자들 물론 정무직 장관님들이나 정무직들은 대통령과 운명을 함께합니다. 나가면 그만입니다. 남아있는 공직자들 언제까지 의료 대란에 의료 대란 국민들이 피해에 대해서 언제까지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나가서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여기에 계시지 않은 공직자들께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정권 이제 898일째 날이고 928일 남았는데 정권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국민과 얘기하십시오. 국민과. 이 의료 대란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지 국민과 얘기하시고 골든타임은 저는 이번 의대 수시 입학 결정하는 날이까지가 골든타임이다. 저는 이것도 공직자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동경대에는 1969년도 입학생이 없습니다. 6구학번이 없습니다. 그때 전원이 유급됐기 때문에 다만 그 다음에 학생을 뽑으면 학생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뽑지 않았습니다. 전원을 뽑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만약에 이번에 의대 증원한 걸 뽑는다면 4,500명 그다음에 유급하는 3,000명까지 7,500명이 교육을 함께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대 교육의 질은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 의학교육 평가원이 거의 25년 전부터 활동을 하면서 불과 한 10여 년 전 교육부가 개입하면서 그때부터 교육부에서 평가원으로 지정을 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 전부터 활동을 해봤던 것이 우리 대한민국 의사의 지위를 국제적인 지위까지 올려 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육부 장관은 안 계시지만 듣고 있다면 교육부 장관은 절대로 의과대학 교육에 간섭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의학교육평가원에서 잘해온 것처럼 그쪽의 의견을 잘 듣고 정말 교육부 장관을 듣는다면 그리고 교육부 관련 공무에 듣는다면 간섭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당신들이라고 보고 싶은데 우리 교육부 자기 일을 잘하라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교육부 신무자하고 같이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